안녕하세요 아이와의 청하입니다 오늘은 OGM 이스타디움에 와서 세정이와 소미가 게임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저는 사실 누가 이길지 가늠이 안가요 세정이가 되게 야무진데 야무진데 가끔 귀엽게 빈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미는 되게 발랄하면서 손이 빠르고 그래가지고 또 이길 것 같고 누가일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둘 다 응원합니다 애들아 우리 한 명만 잘하자 한 명만 뽑아야 된다면? 한 명만 뽑아야 된다면? 네 뽑아야 돼요 너가 소미 뽑았다고 그랬지? 그럼 저는 세정이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유는 없어 이유는 세정이가 뭔가 되게 알뜰하잖아요 이건 누가 1위권에 맞추는다 네 알뜰하게 게임을 잘하겠죠 지금 소미가 잘한다는 아 그래요? 세정 언니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? 연습하고 근데 처음 그러면 1번 2번 골라줘 난 2번 오케이 그럼 저는 세정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선택했거든요 순위 절대 아니고요 어? 아니야 아니에요 네 어쨌든 세정아 응원한다 꼭 이겨주길 바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